두 번째요 이제 그게 문제죠 첫 번째 문제 여기 이제 진여의 세계 본성 상주니까 진여의 세계에 종자들이 있어야 돼요 5원, 5원을 만들겠다, 18개를 만들겠다 다 이건 불변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래하식은 이미 생멸의 세계거든요 여기 아래하식, 8식은 생멸의 세계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온갖 종자들이 저장되지만 기본적으로 유루라고 보는 거죠 선, 악, 무기 그리고 여기 진여성이 무루니까 여기는 무루의 선성만 있잖아요 만약에 진여성 안에 상주하는 종자라면 성질이 뭐겠어요? 무루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거 기본이에요 진여성에 있는 종자는 무루종자야 됩니다 그래서 본유종자 중에 무루의 본유종자예요 유루의 본유종자도 있겠죠 탐진치 만드는 거 여기 설명은 자세히 안 나오지만 분명히 이 안에 정자가 있다가요 이게 나와서 여기서 탐진치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유루의 본유종자가 돼요 그렇죠? 항상 이것도 본유니까 다 탐진치인데 하나 더 있는 사람이 있으면 조졌네 넌 안 되겠지? 넌 안 되겠지? 세계도 힘든데 이런 식으로 딱 기본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데아의 세계예요 이데아의 세계를 유식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유종자에 있는 무루종자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무루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탐진치도 중요해요 나중에 설명 또 드릴게요 제가 이 본유종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번 읽어볼게요 모든 무루의 종자는 근데 이거 본유의 무루종자잖아요 지금 문제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무루의 행을 다 해서 무루의 행을 구현해가지고 저장되는 무루의 종자예요 이게 결국 이 무루의 보유종자가 나온 거겠지만 증장돼서 밖으로 나온 거겠지만 내가 그럼 무루의 행을 실제로 했을 때 그럼 무루의 행이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바람일 했을 때 육바람일 했다는 종자가 쌓일 거 아니에요 깨어 있으셨으면 무루의 행을 한 겁니다 그럼 그 깨어 있었다는 종자가 내 안에 저장돼 있다가 다음에 더 깨어나게 나타나겠죠 이게 쌓여가야 되거든요 보시했던 거 인욕했던 거 근데 유루의 보시했던 거는 유루종자로 저장되겠죠 무루의 보시를 한 거는요 깨어서 한 거는 저장되겠죠 이게 다시 구현되면 또 더 나은 모습으로 표현될 거고 이게 또 더 강력하게 저장돼서 점점 이것도 증장합니다 생멸의 세계라 종자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원래의 본판과 아래아식 안에서 강해지는 종자는 달라요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종자는 이건 생멸 이미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구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종자는 불변의 세계라면 변화하는 세계에서 작동하는 이 종자는 따로 설명돼야 된다 그럼 내 팔식을 유루식이라고 정의해버리면 이 무루의 종자는 어떻게 저장되느냐 이게 가능하죠 의문이 모든 무루의 종자는 이숙식 무부무기 이숙식의 이 팔식의 특징은 뭐예요 이게 왜 유루라고 하느냐 원래는 무부무기죠 무기성이라는 건요 아래아식 자체는 선악이 안 따진다는 거예요 선한 종자도 악한 종자도 다 저장해준다는 의미로 무기입니다 근데 무부는요 가림이 없다는 뜻이군요 그럼 이 무부를요 무부를 무루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무부를 무루로 풀자는 겁니다 무부무기인데 유루식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무부는 진리를 가리지 않아요 청정강병심을 가리지 않는데요 청정강병심을 안 가리면 무루 아니에요 무루이면서 무기다 그러니까 무루이면서 무기라는 건요 선악 아니라 모든 유루의 선악 무기를 다 껴안다는 뜻이죠 무기는 무부는요 진리를 안 가린대요 그럼 무루의 진리를 안 가린다고 해서 무루성도 여기 포함돼야죠 원래 팔식을 무부무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무루도 포함된다고 보면 끝나요 근데 이거를 유루라고 한정 지었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무루의 종자는 이숙식 무부무기의 성품에 포섭되지 않는다라고 딱 말을 하잖아요 무부무기를 유루식이라고 본 거예요 유루의 종자만 포섭되지 무루의 종자는 포섭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인과가 모두 선성에 포섭되므로 오직 선이라고 부른다 무루의 종자는 뭐예요? 오직 선이에요 근데 지금 이숙식은 선악 무기 다 포함이잖아요 근데 오직 선만 되는 이 무루는 포함이 안 된다 만약 이러하다면 유가사지론 결택분에서 22근은 일체가 이숙종자를 갖는다 모두 이숙생이다 라고 말한 것인가 벌써 성유식론 힘든 거 아시겠죠? 어디까지가 뭐지? 하는 거예요 만약 이러하다면 이게요 벌써 반론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 무루의 종자는 포섭 안 한다면 유가사지론이라고 또 이제 유식학 저작에서 나온 경전에서 나오는 결택분에서 22근은 22근 밑에 보세요 22가지 뛰어난 능력입니다 첫 번째 육근 여섯 가지 인식의 능력 남녀 2근 남녀의 생식 능력 이것도 22근에 들어가요 육근 남녀 2근 명근 수명의 능력 오수근 다섯 가지 그 감정 느끼는 능력이에요 다섯 가지 보통 즐겁다 괴롭다 무덤덤하다 선악 무기처럼 고락 무기만 따지는데 이거를 나누면 다섯 가지까지 돼요 보세요 락고에 해당되는 게 한 번 더 있죠 히우 그럼 락고는요 육체적인 고통과 즐거움을 말하고 이때는 정신적인 고통과 즐거움은 히우로 얘기해요 락고 히우 사 사는 무기요 무덤덤한 마음 좋거나 싫거나 무덤덤하거나 해요 결국은 이것도 22근에 들어가고요 선근 여기 오선근은 우리가 아는 오력이죠 오력 옥은 다 되죠 이게 이제 서유기 그 다섯 능력이요 서유기에 제가 주장하잖아요 서유기 캐릭터들이 됐다고 믿음은 삼장복사 정진역은 백마 근데 염과 정이 둘 다 선정이잖아요 그래서 염 빼고 개율을 넣은 겁니다 개는 팔개 정은 사오정 해는 손오공 그래서 그 불법을 얻으려면 요 오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믿음 삼장복사가 다른 거 안 해요 천축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나는 반드시 부처가 될 거야 될 수 있어 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안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나가 떨어져도 또 갑니다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는 실질적인 힘은 이 믿음을 태우고 다니는 게 뭐예요 백마요 정진력이 있어야 가요 믿음만 있어서는 못 가요 믿고 은근히 꾸준히 계속 몰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개정해를 닦는 겁니다 여기서는 염정해 염은 마음챙김이죠 마음을 챙기고 선정과 지혜를 닦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법구경에 보면요 법구경에 보면 여기 개율로 있는 것도 있어요 초기부터 있었어요 신, 정 그러니까 염하고 정이 좀 캐릭터가 겹치니까 신, 정진, 개, 정해 이렇게 말하는 법구경의 구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삼무르근 예류향으로부터 아라한가까지 8단계의 성자들이 지니는 세 가지 무르의 능력 이거 오늘 되게 낯선 표현들인데요 삼무르근은요 8단계의 성자들이 누군지 아시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게 이제 넷인데 각각 두 개가 있어요 향 과 그러니까 이제 수다원 거의 다 왔다 준수다원이 있고 본수다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불경에서 사쌍팔배 그럽니다 뭐 이렇게 무리배자 있잖아요 사쌍팔배 넷쌍 넷쌍 여덟 무리 자 그래서 이 여덟 여덟 성자들이 지닐 세 가지 무르의 능력이요 미지 당직은 모르는 거를 미지 모르는 거를 당직은 알려는 능력 고진멸도 사제를 알려는 능력을 말하고요 그럼 예류향 정도입니다 수다원향 정도고요 수다원 직전에 이렇게 알려는 노력을 하고요 이제 알아버리면 수다원이 되죠 사제를 이미 알았다는 능력 이거는 예류과부터 알아한 향까지 그 다음에 구직은 사제를 사제의 암을 다 갖췄다는 건 알아한 과 자 보세요 수다원향은 알려는 노력 여기 과부터 알아한 향까지 는 이제 이미 알았다는 거고 완벽히 알았다는 거는 알아한 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 여덟 단계의 성자들을 또 세 그룹으로 나눠본 거예요 각각의 능력 자 이게 22근인데 불교 이런 건 진짜 좀 짜증나요 그렇죠 아니 뭐 능력으로 따지면 이거 22개만 있겠어요 굳이 이게 말만 들어냈는데 참 뭐 있어요 22근은 일체가 이숙종자를 갖는다 모두 이숙생이다라고 말한 것인가 이 말은요 야 무루종 무루 이런 무루의 업에 대해서도 무루근이잖아요 22근에는 지금 무루근도 있잖아요 무루근도 이숙종자를 갖는다고 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아래아식은 이숙식이죠 다르게 익었다가 피출하는 나중에 결과물을 내는 이숙식인데 지금 이숙식을 유루라고 너 원래 이숙식을 유루라고 했잖아 유루식이라고 근데 지금 경전에는 무루종자도 이숙식에 포함된다는 거 아니야 이 소리입니다 지금 무루근도 이숙종자를 갖는다잖아요 야 그러면 무루의 행위도 이숙식에 저장된다는 거 아니야 이겁니다 비록 이숙이라고 부르나 말을 정말 잘 만들어내요 드립역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둘러치겠어요 이걸 보세요 야 이것도 이숙이라고 하잖아 아 맞습니다 하면서 이숙이라고는 하지만 무기가 무기는 아닙니다 무루도 이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숙식에 의지함으로 이숙종자라고 부릅니다 성품이 다르나 서로 의지하는 것이 안식 등과 안식 등과 같다 이겁니다 뭐냐면요 옥은 안식 등 오감은요 무기에요 근데 오감 자체는 무기인데 오식은 선악 무기가 갈려요 눈 자체는 무기라고 해요 선악 선도 악도 아닌데 눈으로 보는 행위는 안식 인식 작용은 선악 무기가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품이 다르나 서로 의지할 수 있다 안근과 안식이 서로 의지하는데 안근은 무기인데 안식은 선악 무기가 다 있지 않냐 그러니까 팔식은 이숙이지만 무루종자랑도 이렇게 같이 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무루종자는 훈습력에 의해 전변하여 성숙하기에 이게 제가 말한 말 같다 붙이는 거 대단하다는 게 이숙이 다르게 익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루종자는 훈습력에 의해서 전변하여 성숙하기에 이숙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유루가 보세요 보통은 내가 선이건 악이건 저질러요 선한 행위가 다른 때 익었다가 다른 모양으로 무기의 모습으로 악도 무기의 모습으로 과보가 집행됩니다 그래서 이숙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선한 행위를 해도 아래아식이 그 선한 과보를 낼 때는 아래아식이 선한 과보를 내는 거는 선도 악도 아니거든요 그냥 업보대로 갚아준 거니까 무기거든요 그래서 선이 무기로 악이 무기로 다른 종류로 익어서 나온다고 해서 이숙식인데 또 다른 때 다른 공간에서 나온다고 해서 이숙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양반은 지금 뭐라고 갖다 붙였냐면 유루의 진리를 들은 유루의 행위가 무루의 종자로 바뀐 거 아니냐 유루가 무루로 바뀐 것도 이숙이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입니다 원래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숙은 그런데 유루의 정문은 숲과 선한 종자에 무루의 선한 종자가 성숙되는 이숙 그러니까 원래는 자극받은 건 유루였는데 내 안에서는 무루의 종자가 익어지니까 유루가 무루로 익어지는 이런 측면에서 이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말 좀 대도하는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 바꾸면서 대응하면 뭐라 그래요 원래의 정의를 파괴하고 다른 정의를 원래 이숙에는 없던 개념을 넣은 겁니다 유루가 무루로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 이것도 이숙 아니냐 이렇게 둘러댄 거예요 무기의 성품에 포섭되는 이숙이 아니다 선과 악의 현행업이 무기로 바뀌는 이숙 그러니까 이거예요 무기의 성품으로 포섭되는 이런 이숙이 아니고 유루가 무루로 바뀌는 그런 이숙으로 보면 되지 않냐 여기서 핵심이 뭐였어요? 팔식은 이숙식인데 선악 업보드를 무기로 내놓는 식인데 무루의 종자를 여기 저장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애초에 때가 없는 무루의 종자를 저장할 수 있냐 무루의 종자를 저장하면 이숙식에 저장한다면 포섭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무루 종자 내 최 이런 질문입니다 되게 난해한 구절인데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무루 종자는 이숙식의 성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장 안 된다 이게 강령인데 전제인데 왜냐하면 무루의 종자는 오직 선이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이러하다면 유가사지론에서는 무루의 종자 무루근도 이숙종자를 갖는다 이런 말 하지 않았냐 모두가 다 이숙생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러면 저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숙식에 무루의 종자도 그때는 그런 이숙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다 첫째 성품이 다르지만 서로 의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레아식은 유루식이지만 무루종자와 유루식이 서로 눈과 안식이 의지하듯이 의지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주장 하나랑 혹은 무루종자는 훈습력에 의해서 전변하여 성숙하기에 이숙이라는 이름을 세운다 무기의 성품에 포섭되는 이숙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숙의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석해가지고 이해해보자 이렇게도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무루의 종자도 결국은 이렇게 꼭 유루에서 무루로 변해가는 그런 이숙만이 아니라 이 말대로라면 이런 거죠 제가 설명을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무루의 종자도 안에서 아무튼 훈습력에 의해서 변해가니까 무루의 종자도 변할 거 아니냐 저장돼서 이거 갈 거 아니냐 꼭 이렇게 무기로 나와서 이숙은 아니다 선악이 무기로 변해야 이숙은 아니다 아직 오직 선인 것이 저장돼 있더라도 그것도 안에서 성숙해 간다면 그것도 이숙이다 유루가 무루로 변하는 것 같은 것도 이숙이고 이런 식으로 이숙을 확대해석했습니다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이로 말미야마 모든 유정은 이 얘기는 다시 본유종자 얘기로 좀 돌아갑니다 이로 말미야마 모든 중생은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무루의 종자가 있으니 이거 본유종자 얘기죠 본유종자가 있으니 이건 훈습으로 말미야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성취되어 있음을 응당 믿어야 한다 이거죠 여기 진여의 세계에 있는 이 본유종자들은 절대 우리가 훈습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있었지 뒤에 승진이 즉 가행이에요 승진하는 위치 가행에서 훈습하여 증장하게 되니 승진이 때부터 증장이 될까요 본유종자가 이때부터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증장된다는 건요 공부가 제대로 지금 무루의 지혜를 얻기 시작했잖아요 가행이 때 무루의 지혜 무분별의 지혜를 얻어야 가행이잖아요 무분별의 지혜를 얻었다는 거는요 적절한 유루의 행위를 통해서 무루의 종자를 발현시킨 겁니다 우리 안에서 증장시킨 겁니다 증장을 시켜서 그게 구체적으로 현행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승진이에서 훈습하여 정문훈습이라는 게 진리를 들은 거예요 올바른 진리를 들은 훈습이에요 뭐든지 불교는요 정문훈습에서 시작해요 진리를 듣는 데서 무루의 종자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증장되고 발동하는 겁니다 이것을 증장하게 되니 승진이에서 증장하게 되니 무루법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을 원인으로 삼는다 우리가 육바람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진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안 들었으면 절대 안 나왔다 그런데 진리를 듣는 행위는 유루의 행위였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본유의 무루종자가 원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누구나 갖고 있는 무루종자가 있기 때문에 자극받아서 발현된 거다 이 소리입니다 무루가 일어나 현행할 때 그래서 무루가 증장돼서 밖으로 현행하는 거죠 증장돼서 밖으로 이렇게 발현될 때 다시 훈습하여 종자를 이룬다 이게 다시 현행한 게 또 저장이 되는 거죠 다시 저장이 돼서 강력하게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육바람일 종자가 점점 우리 무의식에서 강해지는 거죠 이건 무루종자잖아요 무루종자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점점 강해져야 돼요 그럼 무루종자가 저장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이숙식에 저장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보세요 이 안에 지금 다 들어있어요 본유종자는 원래 있어야 돼요 그럼 진여성 안에 있다고 치죠 그런데 지금 증장돼 있는 종자는 증장돼 있거나 그게 현행했다가 보세요 여기서 터져 나온 게 증장이라고 하면 증장된 놈이 현행을 해요 이제 밖으로 나와요 아예 힘을 키워서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왔던 게 다시 재입력이 돼요 그렇죠? 그럼 이 모든 게 지금 다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지? 이숙식밖에 없죠 그런데 이숙식은 유루의 선악 무기의 유루식인데 오직 선만 있는 무루종자가 이숙식하고는 안 맞다고 아까 시작했잖아요 포섭되지 않는다 그럼 계속 지금 뭔가 의문이 나오시죠? 우리는 입장 정리하더라도 얘네들은 뭔 생각인 거야?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책 쓴 놈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가볼게요 모든 종자란 이숙식이 지내는 일체의 유료법의 종자를 말한다 또 유료법만 얘기해요 일관성은 있죠? 지금 계속 고집 있네 하기에 지금 일관성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뭔가 지금 허점을 찾아보자고요 어쩌자는 거냐 이거예요 일체의 유료법의 종자라고 또 딱 단언하잖아요 유루의 삼성을 말하거든요 삼성이라는 건 선성, 악성, 무기성 이 식의 성품에 포섭되는 거로 소연이 된다 이 종자들은요 이 유루의 성품에 포섭돼요 그러니까 인식 대상 상분이 돼요 충분히 무료법의 종자는요 그러면 무료법의 종자는 비록 이 식에 의탁하긴 하나 이 성품에 포섭되는 건 아니니 어렵죠 이게 아까 눈과 눈은 무기성이지만 안식은 삼성이 다 있다듯이 지금 여기서는 아래아식은 삼성이 다 있는데 오직 선성만 있는 이 이슥 종자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무료법의 종자는 비록 이 식에 의탁하긴 하나 이 성품에 포섭되는 것은 아니니 소연은 아니다 팔식의 인식 대상은 아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식 대상이 돼야지 구현되거든요 현실화되거든요 비록 소연은 아니지만 서로 떠나 있지는 않는다 이러고 잠이 올까요 말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오 내가 진리를 다 밝혔다 저는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진여성처럼 유식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식이라는 게 지금 이 팔식의 세계 이 팔식의 세계에 일체 현상을 낳는 이 팔식에 진여성도 사실은 지금 진여성도 오직 선성인데 팔식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팔식은 지금 유루식인데 팔식 그러니까 지금 섬론종은 여길 따로 구식이라고 부르자는 거 아니에요 다르니까 그런데 지금 법상종은 팔식으로만 가자는 거죠 구식 얘기 안 했지 않냐 지금 유식 삼식송에서 구식 얘기 안 했잖아요 유식 삼식송을 그대로 따르는 지금 법상종은요 아니다 팔식이 우리의 무의식이고 오염된 시기지만 여기에 의지에 있다 이 진여성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명상하면 진열 우리가 무분별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팔식 말고 다른 건 없다 그런데 팔식에 의탁해 있다 진여성도 마찬가지로 무루종자도 팔식에 의탁해 있다 뭐 이상하죠 이렇게 궁색한 이론으로 무슨 부처가 돼요 그래서 진여성 안에 본의종자 얘기도 시원하게 안 해주고 우리가 했죠 자 무루종자도요 그냥 저장된다고 보면 돼요 어디 저장돼요 그러니까 팔식 개념을 바꾸라니까요 무분무기에서 무분은 무루예요 이건 이제 제 세학설입니다 유식 삼식송을 성유식론과 다르게 푸는 거예요 무분무기라고 했으면요 무루선도 다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무루선도 들어간다고 봐버리면 아우 문제가 아닙니다 무루종자 다 이숙식에 저장돼요 그때 이숙은 그렇게 넓게 보면 돼요 이숙을 꼭 선악이 무기로만 나오는 게 이숙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변화가 성숙이 일어나면 다 이숙인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변화만 일어나면 성숙이 이숙인 거예요 그렇죠 어떠세요 그럼 됐죠 이제 만약 유식학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면요 보세요 진여성 안에 벌써 본유종자 있습니다 N의 비활성화 돼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훈습 진리를 들은 훈습이 문 진리를 들었죠 행위가 훈습을 남겨요 이게 문훈습입니다 우리 안에 문훈습이 지금 이거죠 문훈습이 진리를 들었다는 게 우리 의식 안에 저장이 돼요 진리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종자가 그게 자극을 해요 그럼 이 비활성화 돼 있는 이걸 자극해서 증장시킵니다 유식학식을 설명하면 이래요 그럼 이게 무루의 종자가 증장된 거죠 이 무루의 종자가 현행을 해요 반드시 현행을 했다가 다시 재재장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를 나눠야 돼요 여기는 유루의 공간 여기는 무루의 공간을 나눠야 돼요 지금 유식학식으로 최대한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돼요 진여성 안에는 진여성은 오직 선성만 있어요 그럼 무루의 종자가 저장된 여기도 선성만 있어야 되죠 여기는 선악 무기가 가능하죠 유루의 세계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발을 다 충족시키려면요 문훈습이 이 유루의 종자가 진여성의 본의 종자를 자극해 가지고 무루의 종자를 증장시켜서 그 무루의 종자가 현행해서 우리가 육바람이를 밖으로 실천하고 그 실천했던 무루의 종자가 저장돼서 또 저장이 된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증장된다 그래서 이게 힘이 점점 커져서 유루를 압박해 가지고 51%가 넘고 넘고 넘어서 갈수록 부처가 돼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걸 다 정복했을 때 이거는 이제 무루식이 되고 무구식이 돼 가지고 대원경지를 이룬다 됐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면 이 식은 팔식의 의탁은 해 있지만 팔식과 다르다 이렇게 설명해요 지금 이거 그대로 설명하면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불변이고 꼭 이것만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타파하면 진여성이 애초에 진여성이 본의 종자를 통해서 우리를 우리가 자극하지 않아도 오온이 나오듯이 오온처럼 육바람일이 나오게 할 거라는 거 분명히 누구나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육바람일이 터져 나오니까 알아서 진여성이 먼저 훈습을 시켜서 애고를 훈습시키는 진여의 훈습이 나와야 돼요 이게 언제 나오냐 되생기신 놈과 하면 진여의 훈습이 나와요 이미 경전에 다 있는 겁니다 이 부분으로 해결하고요 본의 종자는 이 부분은요 팔식을 유루에 한정 지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니까 여기까지를 팔식이라고 봐버리면 이 경계선을 세울 필요가 따로 없다 안 그러면 경계를 나눠야 돼요 포섭이 되지 않는 애들이 따로 노는 구간이 또 있어야 돼요 얼마나 복잡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유식학은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행이가 뭔지도 아셨죠 가행이부터 무루의 종자를 내가 닦을 수가 있어요 내 업보에 무루의 종자를 쌓으려면 본격적인 참나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참나각성 무분별지 몰라를 통한 무분별지 각성이 있어야만 내 안에 본격적으로 무루의 종자가 본격적으로 쌓인 거예요 그 전에 뭐 무의식적으로 쌓은 게 있을지 몰라도 본격적으로 자량이에서 가행이로 넘어갈 때 본격적으로 내 무의식의 세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무루의 종자가 쌓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계속 몰라하고 정신 먹고 깨어 있으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무루의 종자가 쌓여갑니다 그게 점점 커지면서 육바람이를 점점 육바람이를 구해내는 습관화가 되면서요 육바람이를 구해내는 힘이 점점 커집니다 반복 습관화가 무섭거든요 그동안 탐진치의 유루종자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게 습관화 돼가지고 계속 나를 끌고 갔던 거예요 그게 업력이라고 했죠 업장이라고 하죠 이제 선한 업력 악한 업력이 업장이라면 장애가 되는 업력이 아니라 선한 업력을 쌓아가는 게 수행하는 수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견도는요 진열을 깨뚫어본 거고 수도는 이제 육바람이를 습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래아식 무의식을 정화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내 무의식을 정화해가지고 무루의 종자로 육바람일의 종자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무의식의 저장이 그대로 그대로 하는 것마다 돼야죠 막 이렇게 경계선 세워가지고 저장될 게 아니죠 착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냥 다 저장되는 거예요 선한 업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 일정 시점이 되면 견도만 해도 벌써 보리심이 발동할 정도로 업력이 쌓여야 되는데 가행위에서 육바람일이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쌓여야 이 안에 육바람일의 무루의 종자가 충만해야 견도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본격적으로 더 닦아가는 게 수도예요 육바람일이 거의 내 아래아식을 무의식을 지배하게 만들면 십지보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바세계 안에서의 부처예요 화원경은 십지에서 끝냈어요 스토리를 이 십지가 이 삼계의 왕이다 삼계의 부처다고 끝내버렸어요 근데 불지가 따로 있다 근데 이때 말한 불지는 비로자나불이라는 우주적 부처님인데 유식학에서는 왜 화원경은 십지에 끝내지 불지 가고 끝내야지 십지 넘어서 완벽하게 무지와 아집의 때를 다 지우고 청정하게 우리 아래아식이 선만 오직 무루의 선만 가득해지는 경지를 상정해서 부처라고 한 겁니다 불지라고 근데 현실성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 사바세계 내려와도 벌써 이게 찐득찐득해집니다 진흙으로 막 팩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한 점 유루의 종자가 없는 성인이 가능하죠?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비로자나불이라고 따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해도 오셔서 선하니요 하니까 본인도 벌써 선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아버지만이 선하시지 나는 선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선하니요 말도 안 받아요 나 오늘 또 되게 야한 생각했는데 선하니요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벌써 유루의 종자가 또 막 작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십지 부처가 현실적인 부처인 겁니다 화엄경이 지혜로운 거예요 십지에 딱 끝내버려요 근데 그 뒤에 나온 유식학이니 대승기신론이니 다 성종까지도요 십지 위에 불지를 선정해 가지고 꼭 불지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만 구분하고 끝낼게요 십지는 다 똑같아요 십지까지 간 다음에 지금 화엄경은 십지에서 끝내요 여기가 부처다 하고 끝내요 유식학은 십지에서 불지로 나아가야 된다 완벽하게 두 가지 업장이 다 지워진 상태가 불지다 그럼 불지 들어갈 때 십지에서 불지 넘어갈 때 금강유정이라는 산매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부파불교 때부터 강조된 겁니다 부처님이 성불하기 직전에 들었던 선정을 금강유정이라 그래요 금강산매입니다 이게 금강산매에 들어가고 불지가 돼요 그러면 이제 뒤에 성종에서는 어떻게 논리를 만들었냐면 화엄경을 이제 화엄경을 화엄경을 또 재해석해서 화엄경을 만드니까 성종에서는 십지고 금강유정을 십일지라고 그러고 그 이후를 십이지라고 해서 십일지를 등각 십이지를 묘각 부처님과 동등한 깨달음이다 부처님 신묘한 깨달음이다 해가지고 십이지 체계를 만듭니다 근데 이 말이 벌써 안 맞는 게 이게 등각 그러면 원래 부처가 깨달은 것을 등각이라고 그래요 무상정등정각 등각이라는 말을 십일지에 붙여버리니까 사실은 이것도 지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부처의 깨달음을 십일지에다 붙여버리고 묘각이라고 또 만든 거예요 이 십이지 체계를 제가 거부하는 겁니다 제 화엄경은 본래 화엄경 원전에 근거한 십지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유식학도 이 불지를 강조하지만 이 불지가 그 뒤로 유식학만 해도요 사바세계에서 끝없이 중생구제 사업을 한대요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오직 무루인 상태로 사업을 하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상상 속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불지를 완벽하게 무루에 선성 그래서 이 부처는요 유식학에 근거하면 오직 무루만 있어요 어떤 유루도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보살은요 진흙탕에 연꽃을 피우는 분이 보사입니다 진흙탕이 뭔지 아세요? 탐진치 그래서 제가 왜 욕심을 양심껏 충족하라 보살도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지 아세요? 불교적 근거로는요 진흙탕이 있어야 연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어야 욕심나는 것에다가 비빌 언덕 삼아서 거기다가 육바라밀을 투입해 가지고 연꽃을 피우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시면 육바라밀도 못 닦아요 다행히 여러분 욕심 있으시잖아요 욕심나는 거 있죠 그 욕심나는 거를 육바라밀로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살 때 욕심 없는 분은요 여기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배고파야 나갈 거 아니에요 배고파야 나가고 오늘 뭐지? 쌀국수? 육개장? 욕망이 있어야 거기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방에 그냥 이러고 있어야 돼요 욕망이 없으면 TV도 못 켜요 재밌는 거 없나? 해야 켜요 스마트폰이라도 보려면 욕망이 나야 봐요 봐야 욕망이 나야 거기다 육바라밀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진흙탕에 연꽃을 피운다 진흙이 없는데 허공에다 연꽃을 못 피운다 이게 유마경 철학입니다 유마경은 탐진치를 안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뭔 말까지 나오냐면 유마경에 진짜 보살은 멸진정에 들어도 탐진치를 여의지 않는다 이래요 이거 완전히 이상한 말이죠 기존 불교는 이해를 못해요 이 말을 그래서 지금 유마경은요 절에서 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닙니다 완전히 승속을 초월해서 하는 강의라야 가능해요 왜냐면요 보살은 오욕죄도 저지른다고 나와요 유마경이 오욕죄면 부처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이 감당을 못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유마경은 보살은 뭔 짓도 다 한다 해요 술집 가서 돌을 펴고 그래요 유마거사는 일단 주인공이 거사예요 부자예요 재벌이에요 일단 그 당시 승려들은요 돈 만지면 안 된다 해요 돈 못 만집니다 지금 비구들 엄격하게 하는 개울은 그 돈 만지냐 못 만지냐로 깨진 게 부천이 돌아가시고 100년 뒤에 정단이 깨진 게 부파불교가 나온 게요 돈 만지냐 못 만지냐 해서 깨져요 돈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상자부 만져도 된다 대중부 해가지고 많이 해요 왜냐하면 유마거사 사는 곳이 대중부 나온 곳이에요 거기가 상업이 엄청 발전한 곳이에요 열려 있어요 마인드가 그래서 거기 있는 승려들은 돈 받는 거예요 돈으로 돈으로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영국에서요 영국에서 비구니들이 다큐에 나오는데 웃겨요 빵집 앞에 서 있어요 오면 돈을 줘요 돈 못 받아요 빵 사서 주라는 거예요 지랄을 한다 하겠죠 아니 어이가 없지 않아요 서 있다니까요 돈을 못 받으니까 거기는 상자부 제대로 개울을 한 거죠 알면 사다 줄 텐데 모르니까 어떻게 알아요 영국에서 돈을 줬는데 안 받아요 뭐지 하고 가요 돈을 그럼 뭐에 서 있는 거지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교과 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럼 또 웃기잖아요 그것도 설명해 주고 있으면 빵을 사 달라는 건데 주는 거 뭐든지 먹는데 돈은 못 먹잖아요 음식으로 줘야 돼요 다큐에 나온 거예요 불교사께 얼마나 웃기던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되게 승려 코스프레로 너무 재밌으신 거예요 지금 서양 분들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재밌어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근데 대중들은 이해를 못 하고 뭘 원하는 건지 돈도 싫다네 그래서 이쪽은 굶고 있고 자 이런 때 유마경이 나온 겁니다 더 치고 나가서 돈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도 부처의 깨달음을 갖고 있는 존재가 나와버려요 이게 2000년 전에 나온 건데 지금도 구현이 안 되고 있어요 전 이게 진짜 대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탐진치 두려워하지 마시고 탐진치라는 진흙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이 진흙탕에다가 연꽃을 피워보자 항상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욕심이 가르쳐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양심 보리심이 가르쳐줍니다 이 두 개를 잘 섞어서 쉬는 게 진짜 대생의 도고요 대생의 도는 열려 있어요 지금부터 이 수많은 대생 보살들이 나와서 이 땅에 보여줘야 돼요 각자대로 내 거 연꽃 봐라 막 진흙탕 장난 아닌데 여기서 연꽃 피운 거 봐라 이걸 서로 연꽃 우리 박람회 같은 이렇게 서로 전시회 같이 모여서 전시회도 하고 각자 피운 연꽃 가지고 중생경이 나와야 돼요 진짜 보살들의 살아있는 보살들의 경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각자가 진흙탕에서 뒹군 이야기예요 나는 탐진치 어떤 탐진치 진흙도 다 다양하니까 어떤 탐진치의 진흙탕 속에서 이런 식의 연꽃을 피웠다 하는 이게 대생의 소식입니다 대생 불교는요 지금 절에 있는 승려들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화엄경에는 이미 나왔는데 지금 유마경에는 이미 나왔는데 지금도 절에서 이해 못하는 게 대생 불교예요 재밌죠 기독교로 치면요 기독교는 아직도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계율이나 지키고 성경 말씀 지키면 천국 갈 줄 알아요 각자가 성령에 취해서 사는 게 신약 시대예요 각자가 불성에 취해서 사는 시대가 대생 시대고 아직 안 왔어요 같아요 이게 구약의 신약이 있고 소승의 대승이 있는데 대승의 시대가 아직 안 왔어요 천국 이미 왔다 했는데 아직 안 온 것처럼 대승 시대는요 아직 안 왔어요 화엄경의 54 선지식만 한번 읽어보세요 창녀가 보살로 나와요 선지식으로 소년소녀가 선지식으로 나와요 남녀노소 직업 다 탑합니다 폭군이 선지식으로도 나와요 어부가 선지식으로 나와요 상상초월이에요 외도가 힌두교 도인이 선지식으로 나와요 종교도 넘어섭니다 보살은 다른 종교인으로도 올 수 있다 이게 법화경에도 보면 관세훈 보살이요 시바신으로 올 수 있다고 써 있어요 시바신으로도 오고 비슨으로도 오고 브라마로도 오고 다 온다 그러니까 종교를 이미 넘어선 시대예요 대승은 2000년동안 소화를 못한다니까요 지구 인류가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핵심 팀만 드립니다 진흙탕에 연꽃을 피우세요 진흙이 없으면 연꽃을 못 피웁니다 탐진치가 일어난 탐진치를 비빌 언덕 삼아서 제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의 소리 탐진치의 소리도 하늘의 소리인 줄 알고 그거를 육바라밀로 멋지게 꽃 피울 생각만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떨지 마시고 어떻게 이런 추답스러운 생각을 이러지 마시고 탐 육바라밀로 멋지게 꽃 피워보세요 그 진흙 너무도 더러워서 손도 넣기 싫은 그런 진흙도 있죠 이건 뭐 똥이지 진흙이냐 하는 그런 거기서도 유기농으로 해서 멋지게 꽃을 피울 수 있죠 나는 유기농 연꽃입니다 뭐 진흙이 그냥 똥이에요 거기서도 연꽃이 더 잘 자라네요 유기농이라 그런지 어때요 이런 이게 대생입니다 제가 농화할 때 대학 때 농화를 갔는데 유기농 하필 논으로 갔어요 진짜 똥이에요 그냥 그래서 발이 썩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느낌이 아직도 안 잊혀집니다 더 멋진 꽃을 피울 수 있다 유기농에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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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